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은 스위트 다육이에서 다육이를 협찬을 제가 이제 영상에 여러분한테 이벤트를 쏘니까 협찬을 해주셨어요 원래 그 언박싱한 다육이 하고 같이 이거 뭐 협찬을 쏘는거는 요걸로 해주세요 하고선 줬는데 제가 그때는 바빠서 또 이제 다른 그 행복한 꽃구릇도 언박싱 해줘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한 박스만 언박싱을 하고 한 박스는 오늘 새해가 끝나가는 밝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쁜 다육이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쁜 다육이 어떤 다육이를 여러분한테 쏘라고 줬는지 오늘 뜯어봐야지 하고 모셔놨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협찬을 해준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벤트를 쏘는 다육이를 협찬을 해주신다 하더라구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오 되게 예뻐 화이트 미니마 처럼 생겼는데 잠시만요 제가 셀카봉을 잘못 조정하면 그 화면이 어두워 갖고 제가 여기서 얼굴이 조그만 애들은 제가 합식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대품 애들을 보내드리고 이름이 뭘까요 화이트 미니마 처럼 생겼는데 시에라고 써있네요 시에라 시에라 화이트 미니마랑 좀 닮으네 시에라 입니다 요 다육이는 제가 그 뭐랄까 합식 요즘에 많이 하죠 그 얼굴을 띄어서 합식하기 좋은 사이즈 그래서 요 아이는 제가 합식할 때 쓰는 걸로 너무 예쁘죠 시에라 군생이네요 오 이렇게 좋은 애를 선물해 주셨네요 나누마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그 다육이예요 스위트 엑스플랜트의 스위트 다육입니다 이렇게 요 다육이는 뭘까요 아lett 아⤴ 아모르 파티 너무 예쁘다 색깔이 오 어저께도 제가 그 언박싱한 10종 세트 de 5만원 카의 6만 천원 이데 5만원 쏘신다 이 아이는 아모르파티 제가 있으니까 요거는 나눔 당첨 나눔 당첨 예쁘네 아모르파티 알록달록 해갖고 디딥장이 피멍이 들었어요 너무 예쁘게 짱짱함이 윤기가 아주 잘 잘 흐르죠 윤기가 이렇게 잘 잘 흐르는 애들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병충해도 없이 윤기가 아주 짱입니다 이렇게 아모르파티 키우고 계신 분도 있고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갖고 싶어 하신 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 이거는 아 얘가 세레시스 금이구나 세레시스 금 저는 얘가 녹용금인 줄 알았는데 약간 모양이 뾰족뾰족하게 생겨갖고 세레시스 금 이거는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 요즘에 많이 하죠 뒤에 있는 애들 이렇게 합식할 때 써야 되겠어요 재료로 구하기도 힘들고 요즘에 택배를 제가 몇 개 시켰는데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춥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당분간 제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레시스 금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얘가 합식하기 참 어려운 애예요 그래서 춥수대 춥수대 이 아이도 나눔 당첨 예쁘네요 예쁘네요 이렇게 철화 갖고 싶은 분들 철화는 생장점이 부채꼴로 이어진 애들 생장점이 상생점이 대부분 하나인데 얘네들은 부채꼴 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죠 부채 같죠 이렇게 이렇게 요 아이도 춥수대 이것도 옛날 따위기인데 춥수대 규하기가 옛날 따위기 구하기가 요즘에 하늘에 벌딱이에요 요즘에 하도 신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얘네들 옛날 따위기 다 중국으로 중국 상인들이 싹쓸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신종들이 많이 나오죠 얘네들 번식을 많이 시켜갖고 춥수대 춥수대입니다 얘도 나눔 당첨 요 아이는 뭘까요 약간 비치는 게 베이비 핀거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뭘지 모르니까 요즘에 하도 신종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 맞아요 베이비 핀거네 어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예쁘죠 키우고 싶은데 어 이것도 나눔 당첨 얘네들도 제가 합식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힘들고 요 아이는 햇볕이 좀 많이 드는 베이비 핀거 맞아요 얘도 옛날 따위기인데 요 다유기도 아주 인기가 많은 풍종이죠 요 다유기는 햇볕이 충족이 좀 많이 돼야 되는 다유기 오 이렇게 풍성하고 예쁜 어 제가 베이비 핀거는 처음 봤습니다 아주 풍성하네요 요 다유기도 잘하면 너무 잘라갖고 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짜리기에는 아까운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멋진 수영을 어 요 아이도 나눔 당첨 너무 예쁘죠 베이비 핀거 오 이렇게 따글 따글한 베이비 핀거는 처음 봤어요 입이 촘촘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심어갖고 얘는 좀 마삼량이 높아야 돼요 얘는 그리고 햇볕을 좀 잘 봐야 돼요 얘도 베이비 핀거입니다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고 물마름이 좋은 그런 흙에 심어야지 예쁘게 잘 크는 베이비 핀거 얘도 옛날에 상당히 인기가 높았던 베이비 핀거입니다 오우 다유기가 예쁘네요 이렇게 오우 예뻐라 얘는 뭘까요 요것도 제가 있는 다유기랑 비슷한데 요즘에 하도 신종들이 많이 나와갖고 파스텔 얘도 옛날 다유기인데 파스텔 요 다유기도 비치후리데랑 비교를 많이 하는 다유기인데 전혀 좀 틀려요 전혀 좀 틀리고 파스텔 이렇게 아주 예쁘죠 요 다유기도 예쁜 다유기에 많이 손꼽히는 다유기예요 파스텔데입니다 오우 예뻐요 오우 괜찮죠 목대도 튼실하고 이야 예쁘네요 요아이도 나눔 당첨 목대가 이렇게 굵고 이렇게 깰죽한 애는 좀 심기 제가 합식하기 요즘 힘들어요 요아이는 화분에다가 따로 단독으로 심으면 되게 예쁜 파스텔 요거는 매니아들이 많이 또 손꼽히고 좋아하는 파스텔입니다 날씨가 풀려 보냈는데 어떡하지 와 마디바네요 마디바 마디바도 합식을 딱 하기 좋아요 지금 크기가 요아이도 제가 마디바 합식 당첨 제꺼 이렇게 또 오 요아이도 파이어필러 같이 생겼지 에케문스터나 파이어필러 뭐 거기서 비슷하게 생겼어요 애들이 파이어필러 같기도 하고 레이디 아 레이디스 핑거 오우 파이어필러인 줄 알았습니다 순간 너무 닮아 갖고 레이디스 핑거 어 이렇게 손가락인데 레이디 어 꽃대를 물고 있네요 요 닭이도 보니까 딱 제가 합식하기 좋은 크기에요 그래서 요 닭이도 제가 합식 당첨 그래서 합식 당첨 이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레이디스 핑거 오우 붉은 톤이 어 괜찮아요 요렇게 스위트 다육 입니다 지금 어 요렇게 파스텔 파스텔은 요 닭이는 나눔 그리고 요 레이디스 핑거 아 베이비 핑거 레이디스 핑거 레이디스 핑거 베이비 핑거 어 여기는 아기 손가락 베이비 요거 나는 당첨 요게 어 시에라 화이트 미니바랑 너무 닮아 갖고 순간 자꾸 어 이렇게 나와 시에라 얘도 제가 이제 합식할 때 띄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는 아무르 파티는 제가 있으니까 예 나눔 당첨 요렇게 춥 얘가 어 춥수 춥수대 춥수 됩니다 철화의 철화 춥수 철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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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어 얘가 세르시스 금 세르시스 금은 요 아이는 오 꽃향기가 녹용꽃이랑 똑같아요 녹용꽃이랑 꽃향기가 비슷비슷한데 좀 더 커요 크기가 어 꽃이 더 크고 얘는 약간 뭐 솜털 아 솜털이 붙어있나 했더니 요 솜이 붙어있는 거였어 그래갖고 어 뭐지 녹용꽃하고 저기 꽃은 똑같은데 솜털이 붙어 있어갖고 어머 얘는 솜털이 붙어있네 여기에 싸져 있어갖고 솜털이 요 아이는 제가 합식할 때 쓰는 걸로 마디바도 딱 합식하기 좋은 크기에요 그래서 요 아이는 제꺼 이렇게 시에라 마디바 그리고 레이디스 핑거 그리고 섭셀리스 금은 제꺼 이렇게 하고 나눔할 다육식은 이렇게 춥수 철화하고 이게 어 아모르파티 색깔이 오 너무 진짜 윤기가 잘 잘 흐르는 게 보이시죠 이제 다육이 그 여면십이 할 때 윤기 잘 잘 흐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또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고 추우니까 그 윤기가 싹 사라졌어요 순간 근데 얘는 진짜 윤기가 어 예 아주 그냥 기름칠을 발라놓은 듯한 아모르파티입니다 너무 예뻐요 크기도 요 정도 크기면 예전에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이렇게 처음에 나올 때 요기 한 요 정도만 하면 25,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이제 요즘에 많이 좀 가격이 내려갔어요 신기하게 어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작년까지 좀 비쌌던 거 같아요 작년까지 이렇게 아모르파티 하고 파스텔은 많이들 좋아하시죠 파스텔 하고 베이비 핑거 이걸 어떻게 나눔 하지 두 개 이게 두 개 두 개씩 해갖고 두 분을 할까봐요 두 개 두 개씩 해갖고 아예 그냥 한 분으로 몰아줄까 이렇게 한 분으로 두 개 두 개 좀 힘드니까 한 분 몰아주기 오늘은 한 분 몰아주기로 갑시다 두 개 두 개보다 왜 그러냐면 겨울이라 어 제가 얘네들을 아주 그 그 흑장미 이렇게 솜으로 제가 아주 싼 거 같은데 얼었다 그래갖고 깜짝 놀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한 분 몰아주기 해갖고 빨리 보낼까봐요 너무 이렇게 택배도 보낼게 많고 집에 쌓여 있어갖고 안되겠어요 한 분 몰아주기로 해갖고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1월 5일까지 1월 5일까지 좀 날씨가 그래도 좀 풀려야죠 1월 5일까지 그래서 댓글에 새해 인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몇 시간 있으면 새해니까 새해 인사를 써주시면 돼요 많이 할수록 좋죠 좋은 얘기는 그래서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한 분 몰아주기 에서 1월 5일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아주 좋은 진짜 이 베이비 핑거는 완전 진짜 대박이에요 어 이렇게 진짜 따글따글하고 요정도 목대 요정도 기장이면 오 괜찮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들어 볼까요 얘를 여기가 이렇게 가장 큰 데를 재거든요 12cm에 이렇게 되면 어 요정도 사이즈입니다 어 스위트 다육이에요 엑스플랜트 스위트 다육이에서 협찬을 해 주셨네요 이렇게 저한테 나눔에 어 요 다육을 쏘세요 하고 협찬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새해 인사를 써주시면 오 파스텔도 너무 예뻐요 제가 요런 종류의 그 비치후리데를 키워보니까 너무 예뻐요 오 괜찮네 파스텔도 탐이 나고 암화로도 탐이 나지만 있으니까 괜찮고 어 베이비 핑거는 수영이 너무 멋지고요 요 춥수대 같은 경우는 철화에요 철화 요 멋진 달기 네 딱 한 분을 오늘 몰아서 한번 줘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괜찮게 잘 갔어요 하면 이제 세 분으로 나눠서 드려볼게요 꼭 좋아요 구독을 해 주셔야 나눔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구독자는 참여가 안 돼요 왜 그냥 구독자들도 막 받고 싶어 하는데 비구독자님들은 제가 좀 어 곤란합니다 새해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뜻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고 꽃이 만발하고 좋은 일만 가득 꽃길만 걷는 아주 예쁜 대박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1월 3일까지에요 고고씽 고고씽